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갑진년 미리 보는 닭띠 총은새 영상입니다 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개문년 조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이것저것 일들은 벌이려고 하시는데 우왕좌왕의 격으로 뭔가 결과적인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많았던 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갑진년 2024년은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꾸준히 눈같이 내리는 재물들이 차곡차곡 참고에 쌓이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정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삶의 만족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금전의 이득은 굉장히 당연하게 뒤따르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재테크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의 흐름이 안정된 만큼 다양한 투자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을 수가 있으니 잘 참고를 하셨으면 되고 참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식구가 늘어나는 분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식구가 는다든가 아래 식구들이 는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반려자가 생긴다거나 자식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애완견을 키운다거나 밥 먹일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 밥 먹일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내가 금전적인 부분 참고에 극대화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2024년은 그래도 풍족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잠깐! 한요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 내년에 93년생이시죠 개유생 닭띠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닭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좀 안정감이 있는 한 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우리 개유생 닭띠 여러분들은요 내년에 낭중지추의 형국으로 이것저것 내가 부딪히고 깨지고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체생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시비구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적인 활동이라든지 내 자영업이라든지 내 사업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잡는 그런 운기로 내 뜻을 크게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에 따르는 뭔가 부가적인 결과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동력적인 부분들은 조금 뒤따름이 늦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내 마음에 굳은 심지를 강하게 하시고 동기부회만 강하게 하신다면 내년 이유로 해 가지고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81년생이 되는 신유생 닭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신유생 닭디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신유생 닭디 여러분들도 마치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챙겨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돼요 다만 현실에 집중을 할까 아니면 미래에 투자를 할까 갈팡질팡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래를 준비를 한다는 거는 공부를 좀 준비하다던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확장적인 부분들 다른 비전적인 부분을 고민해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올해 한 해 어떻게 농사를 더 크게 지을지 더 좋은 성과를 낼지에만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 미래에 고민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해야 될 것 부분들은 굉장히 고립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내 심지가 강하게 오는 형국이다 보니 너무 내가 기운이 강해져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한 유돌이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조언에 기를 좀 기울여야지만이 낭패를 그나마 덜 겪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무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69년생입니다 기운생각디 여러분들입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큰 떡보물이 하늘에 떨어지는 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명예적인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큰 성취를 잃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다만 왕자의 난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떡보물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밥그릇과 경쟁 이런 것에 좀 실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마음에 냉렬한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정과 조금 안일함을 품고 있다면은 주변 지인들한테 뭔가 배신을 당하거나 경쟁에 뒤쳐진다거나 이런 운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성과를 내는 부분에 내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뒤에 주변 사람들 좀 챙기는 게 순서가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고 대비를 하신다면은 내년에 큰 덕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 잘 참고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내년에 57년생이 되는 정유생 닭디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정유생 닭디 여러분들은 내년에 큰 사고를 칠 겁니다 큰 사고를 칠 거고 그 사고를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고를 크게 치면 크게 칠수록 더 좋은 상황에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년에는 겁 없이 덤벼라는 겁니다 겁 없이 덤벼라 하룻밤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하는 그 경언에서 내가 하룻밤 강아지가 되어야 됩니다 범한테 부딪혀서 깨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고 위기도 겪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가강하게 부딪혀라 내가 큰 용기를 낼수록 큰 보상이 따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좋은 성물들 많이 잃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갑진연 미리 보는 우리 닭디 여러분들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닭디 여러분들 나쁘지 않죠 좋은 성물들 많이 이루실 거라 사례가 됩니다 다만 우리 닭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일사가 헤쳐 나갈 때는 좀 나만의 고집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앞만 보고 좀 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만 보지 말고 좌우 옆 주변 사람들 잘 챙겨가면서 좀 두루두루 입망과 덕망을 챙겨나가는 한 해가 된다 하면은 완벽한 그런 2024년 좋은 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